반갑습니다. 열팡키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요. 웨이브가 있어요. 한 달 전에 하셔서 파맞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볼륨만 있고 싶어 하세요. 이럴 땐 피카에 직뿌리 펌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기 전에 아쿠아프레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뭘 할 거냐면 우리 피카에 리페어 크린이라 그래서요. 팁이에요. 원자님들 이렇게 하시면 샵에서 대박이 나실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이 한 볼 두 개를 준비하시는데요. 하나에 파워, 휠, 마스크, 그 다음에 오일. 네,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뿌리 살려야 될 부분 있죠. 이분은 그냥 두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이 크리닉을 다 발라주세요. 골고루. 네, 이렇게. 다. 자, 또 이렇게 골고루 다 도포한 다음에 CA, 저희 피카에 직뿌리 펌제로 한번 또 펌제에 도포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리페어 크리닉을 하신 다음에 자, 피카의 CA 직펌제예요. CA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그 다음에 파워, 그 다음에 오일을 한 펌퍼씩 넣어서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CA에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네, 자, 내가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만 CA에다 아쿠아프루틴 A하고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이렇게 뿌리에만 뿌리 가까이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도포하시면서 제가 열처리 10분 후에 직아이롱 들어가겠습니다. 네, 직아이롱에 있어서 CA에다 아쿠아프루틴 A 또 파워 넣고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직아이롱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하고요. 자, 지금부터 직뿌리 들어갈게요. 직뿌리에서는 제가 쓰는 게 13mm하고 17mm예요. 자, 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13mm 숨을 한번 이렇게 건조해 주시고요. 자, 살짝 뜸 한번 들으시고 똑같아요.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블러브가 중간에 오면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17mm 그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이렇게 빼시면 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겠죠. 네, 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두피에서 90도 각도 자, 13mm 13mm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빼기 자, 이렇게 해도 뿌리는 많이 살아요. 그렇지만 저는 피카에 17mm입니다.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하고 쭉 빼시면 네, 계속해서 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입니다. 우측은요. 길게 이렇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거의 이렇게 숱이 없... 이렇게 모르겠고 이렇게 뿌리가 살아있지 않는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90도 각도로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이렇게 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7mm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 파트도 이렇게 길게 떠서 자, 90도 각도 네, 자, 두피에서 90도 각도를 하셔가지고요. 자, 13mm예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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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빼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7mm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해서 직뿌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뿌리를 직전체적으로 3등분으로 해서 제가 직뿌리 완성했어요. 자, 중화하고 또 결과치 보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 깨끗하게 헹구고 나왔어요. 자, 보이시나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죠? 예, 직펌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많이 살아있죠? 예쁘게 또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완전 건조했어요. 네, 제가 이제 또 뿌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또 뿌리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뿌리가 얼마큼 살았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뿌리 사는 게? 네, 아까 연기도 많이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때요? 탔나요? 네, 자, 아니죠? 이렇게 그냥 쿠션이 자연스럽게 끝에 있는 웨이브하고 연결이 되면서 네, 또 우리 그 리페어 클리닉으로 해서 모발도 굉장히 좋아지고 네, 어때요? 뿌리 많이 살았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